아 아퍼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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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랐다 우와 씨 클럽한테 우와 속도를 적당히 유지하는 게 오히려 저기는 데미지는 적어요 근데 이제 저기 하시면 이게 그럴 때 속도 붙으면 이 그립이 안 돼서 중심이 깨지니까 내가 그냥 정면돌파를 하세요 어 난 몰라 나는 조용히 한번 조용히 따라가 보려고 아 형 부르는 거 보려고 한번 이로 갈 거예요? 나는 그냥 보려고 왔는데 오세요 오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아 전기타고 오니까 이렇게 편한 걸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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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죽는 줄 아는데 자 바빠 괜찮아요? 우리는 이쪽 오른쪽으로 타잖아 네 근데 이럴때는 그냥 늦게 가는거야 아 안 미끄러워요? 안 미끄러워 하나도 아씨 하나도 안 미끄러워 그 탄력에다 그냥 쿵쿵쿵 치고 내려와 허어어 쩔 나도 쇼소리가 안했지 네? 쪼끔 더 뒤에 가서 출발해야지 아니 나 오늘 안 할래 이따 오후에 할래 오후에 우와 오씨 뭐야 상 다운데로 내려와도 괜찮아요 여기가 이렇게 되면 부용을 갖고 이렇게 움츠리면 미끄러져요 오오 여기 저렇게 하면 돼 내놓기만에 제일 좋은거에요 축하 적장이 있습니다 어? 바로 내려가도 아니고 다행이야 그 가위로 쭉 붙이면 뭐야 진이형 어디갔어? 안타는 진으로 갔어 슬립이 나면 너만 쫄아서 하는거야? 응 아까부터 타지 그러면 아니 앞사람이 타면 다 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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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러냐 오늘 왜 이러냐 다 내려왔어 나만 못 내려왔어 수고하자 아이콘 네 울어 도착해 수고하자 네? 别 notion 서울 wee 오오오오 ㄹ불낮 으 와 으 으 으 아 으 아 으 으 1 으 으 attended 이리 보고 까버냐? 저 속에서 멈춘다 생각하고 난 빗길엔 쥐약이라 다시 그 도ода 새로 이렇게 이제 바다를 끝났으면 내가 이리 도와주 오늘가 지금 집에서 봤던 쏘아 흐름 흐름 우와 미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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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어 따옹 어 와 어디 여기서 뛰지? 우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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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 없는데? 와 깜짝이야. 그냥 가요 없나 보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웃플라이 가볼래요? 아웃플라이 드롭대? 아웃플라이 드롭대? 아니 저 한 대잖아요. 두발로요. 더 가야 돼 더. 더 내려가다 보면은 위쪽으로 내려오는 길 하나 있잖아. 거기가 아웃플라이 올라가는 길이야. 거기서 내려오는 길이야. 아니 오후에 가보든가 근데 아마 가지 말라고 할까. 거기도 위험해서. 가요. 새끼가 놓쳤다. 나 가볼래 하니. 아웃플라이 드롭대. 하... 바위가 그려져서 와! 미껴져 오오 무서워 오호호호호 아니 아 여기.. 여기.. 아.. 여기가 아웃클라예요 이게 아웃클라예요? 아.. 이게 굿잡이네 이게 굿잡인가? 아니 아니 굿잡인가 이게? 아 아까 전에 나온게 굿잡이였다 이게 아웃클라일꺼야 아마 이게 아웃클라일꺼야 와.. 나 오늘 못내라고 했는데 마주에 왔는 못내로 아웃클라일꺼야 아웃클라일꺼야 일찍 일찍 아 말랐다 아 우와 씨 크라파이팅 우와 이야 우와 씨 망할 뻔했나봐야 우와 씨 망할 뻔했나봐야 우와 중절했네